음악 그 사람이 남긴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말이 뭐냐면 악이란 그릇된 곳 그릇된 장소에 존재하는 거다 처음에 언뜻 들으면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얘기 같아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삶에 있어서 그게 그릇된 곳인지 그릇된 장소인지 누가 아냐고 결국 그릇된 곳 그릇된 장소라는 거는 호임과 매침이에요 제 눈엔 그렇게 읽히더라고 흐르지 못하고 풀리지 못하고 삶을 위한 몸부림이 한 개체의 그게 꼬여버리고 매친 데다가 옆에서 또 꼬이고 매치고 옆에 또 닥쳐서 또 꼬이고 매치고 그래서 그게 덩어리를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어리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으로 이제 승화되죠 승화 혹은 승악되죠 그래서 거기서 피바다 이론이 나오고 다 잡아 죽이겠다가 나오고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이론이 나오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요 악마조차도 웰빙이에요 조국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웰빙입니까 악마로 갈수록 더 웰빙돼요 여기는 우리가 참 비참한 건 뭐냐면 이거 배불러 눈이 개개 풀린 악마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치욕스럽고 비참한 거 이건 악마스럽지도 못한 악마들이에요 정말 도끼가 새파랗게 올라서 내 한 몸 빠개져도 좋다 내가 부신자살이 좋고 불타도 좋고 뭐 그냥 온몸에 칼침 맞아가지고 구멍이 숭숭한 20군데 뚫려서 죽어도 좋다 내가 세상을 부질러버리겠다 부셔버리겠다 이게 이제 도끼가 새파랗게 오른 악의 덩어리인 관점이거든요 이론자들 없어요 저쪽 진영에 가면 제가 경험해 보면 거의 없어요 21세기 들어서 하나씩 집어서 보면요 참으로 양순하고 참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에요 정말로 하나 아렌트의 말대로 The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 너무너무 평범해요 그러나 그 악의 평범성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거기에는 악의 축이 있었다고요 정말로 사악한 악의 축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는 사악한 악의 축이 없습니다 그 사악한 악의 축은 어디 있냐 베이징에 있고 평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베이징과 평양으로부터의 사악한 악의 축에 영향을 받은 굉장히 웰빙에 굉장히 평범한 찌끼레기 악들이 그렇게 지배하고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 미치고 환장하죠 오히려 여기 차라리 정말 피비린내 나는 악의 축이 있고 그 악의 축에 의해서 저희가 짓밟히고 탄압당하고 죽어나가고 하면 그걸 차라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본능적 본원적 맹렬한 적이 이런 게 막 샘솟을 텐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악의 축은 저기 베이징하고 평양에 있고 여기 것들은 그거 라이선싱 받아가지고 눈 개개 풀려서 배 볼록 나와서 배에 기름기 껴가지고 전부 웰빙으로 사는 이런 것들이 악을 팔면서 악의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The game of the evil, the game of the devil 악마의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주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이 왜 짓밟혔냐 이거 만한께나 때문에 그래요 만한께나가 타락해서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살만한, 알만한, 힘께나 쓰는, 말께나 하는 이런 것들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살만한 자, 알만한 자, 힘께나 쓰는 자, 말께나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사회의 지킴이 역할을 해줘야 되고 세상의 가드 지킴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자들이 타락을 해서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나달 하나라도 마지막까지 지가 쪼아서 다 먹어야 되겠다고 조국이 자기 딸 그 조국이 딸 그 저기 장학금 받은 거 보세요 그 정도 재산에 그 정도 배끄러운데 그 장학금까지 챙겨야 되냐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이걸 이제 영어로 글리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삭줍기 밀레의 이삭줍는 여인들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게 왜 이삭을 줍게 되냐면 원래 이제 서양에서는 또 중동에서는 지주가, 가진 자가 추수를 하면 떨어진 이삭을 안 걷어가요 그러면 글리닝은 누가 하냐 거기 주변에서는 이제 노동력이 약한 할머니 정말 입에 풀칠어서 간신히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그게 왜 석양에 이삭 줍는 사람이에요 낮에 추수 끝났거든 그럼 어둑어둑하게 추수 작업 끝난 그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어요 제가 비록 교회 안 다니긴 하지만 제가 성경에서 제일 서사적이고 아름답게 읽고 뭉클한 그 작품이 룻기입니다 룻이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죠 뭐 애돔족 여자인가 그렇죠 근데 룻을 아내로 얻은 그 이스라엘 남자가 이제 그 애돔족 땅인가에 가서 자기 어머니랑 자기 마누라랑 자기랑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원래 룻이 이제 재출가를 해야 되는데 룻이 그때 유대교로 개종한 상태거든요 그니까 출가를 안 하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요 그럼 자 이제 과부인 젊은 이쁘장한 여편내하고 이제 늙은 시어머니가 할 게 뭐 있어 남의 집 가서 허드레나 하고 이제 주스 때 되면 이삭이나 주스러 다니는 거지 그 글리너거든 그게 g-l-e-a-n-e-r 이삭 줍는 사람 이게 살만한 알만한 힘께나 말께나 이 만한께나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회의 지킴이 역할을 해줘야 되고 지킴이 역할을 못한다 그건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그 박박 긁어서 이삭까지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삭은 약한 사람들이 줍게 내빼려 둬야 된다고 근데 살만한 알만한 힘께나 맑께나가 이게 사회의 보호막 역할도 안 해 지킴이 역할도 안 해 거기다가 개코에다가 눈은 밝아갖고 이삭 어디 떨어졌는지 다 알아서 지가 다니면서 이삭은 다 긁어 그 기질이 바로 종북 간첩 친북이 지배하는 이 개돼지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 기질이 그 무책임과 그 탐욕 그 패거리의식 지연 학연 따져가지고 줄 서는 거 이게 이렇게 만든 거야 이 사회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히 젊은 우파들한테 인간이 뭐냐 내 인생이 뭐냐 내가 어떤 관점에서 세상과 인생을 살고 볼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좀 많이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젊은 우파 활동을 하면 이제 뭐 유튜버도 될 수 있고 또 커리어도 열리고 이런 세상이 이제 약간씩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우리가 이 그 뼈가 굵어지고 체질이 강해져야 된다고요 근데 요새 이제 안타까운 건 젊은 유튜버들이 공개적으로 혹은 반공개적으로 지들끼리 모여서 박근혜 닭대가리 그거 묶고 가야지 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또 그런 소리를 하면 조중동이나 유승민이나 김무성같이 혹은 나경원도 그럴 거고 대부분의 자한당 당권파들 그럴 텐데 또 뭐 침박들도 뭐 거기에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응도 못하고 근데 이제 그런 자들이랑 연결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커리어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커넥션도 생기는 것 같고 줄 설 때도 생기는 것 같고 기대고 부빌 때도 생기는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박근혜 묻어버리고 가죠 닭대가리 같은 여자 뭐 이런 식의 분위기들이 이제 일배에도 형성이 되고 젊은 유튜버들 사이에도 형성이 되고 그게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어떨 때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하는 자리로 드러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생 소중한 건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이 혹은 세상이 뭐냐 나한테 의미가 내가 왜 사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젊은 유튜버들이 또 젊은 우리 젊은 우파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시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멸스럽고 환멸스러운 이 세상에서 개돼지들이 세상에서 정말 배불러 터진 이 그 짝퉁 악마들의 세상에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개돼지 세상에서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마 그런 기계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감히 중고 아닌 중고를 좀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오늘 제가 교회 잘 다니지도 않는 놈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은 가끔 읽거든요 내 성경에서 굉장히 재밌는 여기 보면 이게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원문에 보면 개처럼 물을 끌어올려서 먹는 자와 물에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쳐박고서 빠는 자 이 둘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개야말로 입을 물에 쳐박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짐승들을 보면요 직접적으로 입을 물에다가 못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기도죠 우리 기도에서 우리처럼 이게 숨관과 식도 사이를 민감하게 열었다 막았다 하질 못해요 짐승들이 제가 백모가 한 시간 내내 떠들 수 있는 이유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는 음식 넘기면서 숨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음식을 넘기면서 숨 쉬는 걸 잘 못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숨관과 이 기도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음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민감하게 열었다 막았다 열었다 막았다를 짐승이 잘 못한다고요 인간에게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인간이 아마도 소리를 내서 소리를 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을 언어를 발성을 해야 되는 높낮이와 자모음과 뭐 이런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인간의 해부학적 특징이 잡힌 것 같은데 아무튼 저 기도원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거거든요 적이랑 싸워야 되니까 처음에 모이니까 3만 2천명이 모인 거예요 3만 2천명이 보니까 그중에서 2만 2천명은 남의 눈치 보고 나와서 이제 겁에 질린 사람들이 해서 겁 질린 사람들 돌아가 돌아가 이제 하니까 이제 1만 명 남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도원이 이제 게시를 받고 무슨 짓을 하냐 1만 명을 가져와서 이제 물가에서 물을 먹이는데 무릎을 꿇고 저렇게 수그리고 입을 그러니까 주둥이를 물에 쳐박고 먹는 자들을 다 빼버려요 물가에서 손으로 이제 이제 그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만 출연해요 300명이에요 그 300을 갖고 싸우거든요 저게 기도원의 300이에요 그 저 성경이 저게 영어로 봐서 처음에 되게 헷갈려요 우리말 번역도 되게 헷갈려요 저 구절이 왜냐하면 개처럼 물을 이렇게 랩핑이라는 거 이렇게 떠갖고 떠서 개가 이게 가만히 물 먹는 거 보면요 혀로 물을 끌어올려 떠서 먹는다고요 주둥이를 쳐박고 먹지를 않는다고 우리는 물에다가 입술을 딱 쳐박고서 혀로 이렇게 끌어올려 먹는 게 입을 쳐박고서 빨아먹잖아요 물을 숨으로 땡겨갖고 그래서 물이 짝식도 넘어갈 때 그걸 기도를 막고 식도로 쭉 넘기는 거예요 숨으로 땡길 땐 기도 열어가지고 땡기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기도와 식도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트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스커피 먹을 때 스트로 마실 때 빠는 건 기도를 열어서 빠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그 액체가 여길 넘어가는 순간에 기도를 딱 닦고 식도로 넘기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처럼 랩핑해서 물을 먹는다라는 건 개처럼 수구리고 먹는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을 제대로 이렇게 떠서 허겁지겁 안 먹고 허겁지겁 안 먹고 제대로 떠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천천히 마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뒤에 개처럼이라는 게 붙어 있어서 저렇게 수구리고 머리 박고 먹는 게 그 구절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아무튼 저렇게 물을 손으로 떠서 제대로 이렇게 핥아먹듯이 조금씩 먹는 그런 사람들로만 골라요 그래서 300명이 남아요 그게 그 300을 갖고 전쟁에서 이긴다고요 전투에서 저게 뭐냐면요 자긍심이거든 사람이 자긍심이 있으면요 행동거지 자체가 상스럽지 않게 돼요 행동거지가 상스럽지 않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행동거지가 상스럽지 않게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영심 뭐냐면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라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 행동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딱 점잖게 그런 사람도 행동거지가 상스럽지 않아요 급하지 않으면 그런데 진짜로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은 황급한 순간에서도 패닉이 안 질린다고요 내가 나와의 대화, 나와의 싸움 나에 대한 객관화, 나에 대한 관찰 이게 기본에 박혀있기 때문에 패닉의 순간에도 판단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 냉철함이 전사, 싸움꾼, 투사의 갑옷은 자긍심이에요 그런 자긍심이 있는 자만 따로 뽑은 거죠 저거를 목마른다고 수그리고 주둥이를 입술을 물에다 박아갖고 스트로트 빨듯이 빠른 다음에 빠른 다음에 이렇게 먹는 사람 이거는 기본 태도가 안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육체와 자기 정신의 존재의 무게를 못 느껴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9,700명을 재해버립니다 그리고 300명 남겨서 그 300 가지고 싸웁니다 물론 저건 기도원이 낸 궤가 아니라 성경 스토리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한 걸로 돼 있죠 제가 이제 오늘 다음에 또 불경인용에서 할게요 또 도덕경인용에서도 하고 저 좋아하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전 그렇다고 해서 종교다원주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종교기관에 간다면 어느 한 군데 딱 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머지 종교랑은 관계 안 가져요 존중은 하고 하여튼 이 종교의 믿음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걸 남의 종교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 아무 당군 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이따우거나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개쓰레기 잡탕이에요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이제 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힘을 제대로 길러고 이제 모일 때가 돼 갔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의 필터가 아니라 하나의 노선이 아니라 노선의 기준이 여러 개의 기준 최소한 3개, 4개, 2, 3개, 4개의 기준을 모두 통과하는 사람들 그걸 다 만족시키는 사람들로 서로 식별하고 모여야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